지난 20일 강서평생학습관에서 협치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워킹그룹 메타버스 워크숍이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내년도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민관협치위원들의 의사소통 역량을 기르고 서로 협력하는 체계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는 온라인 환경에 발맞춰 메타버스 플랫폼에 워크숍을 마련했으며 위원들은 각자의 아바타로 접속해 워크숍에 참여했습니다. 워크숍에서는 교육, 레크레이션, 공연 등 위원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펼쳐졌으며 민관의 원활한 협치를 돕기 위해 소통과 갈등 관리를 주제로 한 강의도 열렸습니다. 또한 참여 위원들의 흥미와 친밀감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 아바타로 참여하는 퀴즈 등 가상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져 더 알찬 워크숍이 됐습니다.